저기, 사장님 고민하시는 모습이 멋있지 않아? 맞아 맞아,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봐 미중량! 나의 54세, 중소기업 운영 회사는 불황해도 꾸준히 성장세 가족관계 2남인, 신체 건장, 탈모없음 완벽한 자기관리와 기업 운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 1위 완벽해 보이는 나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다 바로, 막내 아들이 게이라는 것 하지만 나에게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이런 취향이었다니? 나는 그저 그냥, 어, 이런 아니면 이, 아니 하하, 하하, 이게 아니지 우리 집사람이 왜 여기에 어, 이런 친구나 하다 못해, 이런 어, 그래 이런 청년이면 되는데 이런 청년이 게이라면 당장 내 아들과 소개팅이라도 시켜줬을 텐데 하하, 저런 청년과 우리 아들이 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 어떻게? 저 어떻게? 2부에서 계속 됩니다.